아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를 재료상 가서 사왔는데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메인 아트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윙클블랙 자 여기에다가 블랙 윙클블랙을 동동동 채워주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평평하게 채웠어요? 경화할게요 여기에서 블러디레드 양을 최대한 빼주시고 이렇게 예쁘죠 유튜브 이렇게 하고 경화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디자인이 귀걸이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탑젤로 볼록하게 쌓아주셔도 되고 얘는 살짝 볼록하게 쌓았는데 그냥 평평하게 해주셔도 돼요 살짝 도톰하게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적으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 살짝 도톰하게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살짝 도톰하게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경화하겠습니다 밑에 볼드 글리터 깔고 시럽 올려도 예뻐요 이렇게 색깔별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지금 한 개 지금 이거예요 윙클블랙을 깔고 블러디레드 응용하시면 되겠지요 이거 두 개 지게 오면 하죠 이거 핑크예요 핑크 위에 블루랑 오션 올리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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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